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 선석입니다. 오늘은 6월 평가원 보는 6월 18일인데 속전속결 오리엔테이션을 또 때마침 찍게 됐네요. 6월 평가원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연초에 나누었던 얘기 중에 연관이라는 소재가 과연 올해 수능의 범주에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특히 다인자 연관 같은 건 상당히 애매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연관이 여전히 평가원에서는 유전파트의 핵심적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도 사실 연초에 개념강좌를 촬영을 할 때 EBS 연계교제나 교과서만 갖고는 실제 올해 수능에서의 또는 평가원에서의 바라보는 생명과학의 관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쉽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을까봐 파일로도 추가 자료를 올리기도 하고 또는 경계가 애매한 부분은 또 언급을 할 때 애매하게 언급을 한 적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 6월 평가원이 치러졌기 때문에 평가원의 시선에서 다시 한번 개념강좌를 촬영하게 됐어요. 물론 기존의 개념강좌의 어떤 특징과 지금 새롭게 찍게 될 개념강좌의 특징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철두철미 개념 완성반이라는 강좌는 기본부터 심화까지 그리고 기출분석까지 해가지고 놀리면 논리 스킬이면 스킬 그 부분들을 매우 촘촘하게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백지상태에서 처음 공부하는 친구부터 올해 새롭게 다시 도전하는 N수행까지 모두 수강을 할 수 있는 강좌였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 무게감이 좀 있어요. 강좌 수가 꽤 많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속전속결이라고 하는 개념강좌를 다시 찍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하반기 때 우리가 개념공부를 해야긴 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라는 천재지변까지 겹치게 됐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속전속결이라는 강좌는 성격을 이렇게 규정지을 수 있어요. 스피드 개념강좌이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강좌를 수강을 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그리고 이 강좌의 특징, 그리고 활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내가 고3이든 N수생이든 오래 공부를 하면서 철두철미 개념완성 강좌를 들었어. 또는 혼자 개념공부를 했어. 또는 어떤 누군가의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어. 근데 사실 개념강좌 한 강좌를 완강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거를 완강하고도 제대로 정리하여 기억에 남기는 것도 매우 쉽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하반기 때 다시 한 번, 6평 이후에 여름때 다시 한 번 개념공부를 하고 싶은데 사실 혼자는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잖아. 강좌를 활용하려고 하니 기존의 개념강좌는 무게감이 너무 무겁고 그래서 좀 빠르게 개념강의를 다시 한 번 두고 싶다라고 했을 때 주요 개념을 정리하는 용도로 이 강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무 백지상태면 이 강좌는 안 맞아. 이해가 안 갈 테니까. 너무 백지상태면 개념강좌를 들여야죠. 철두철미 개념완성반. 기본부터 심화까지 다 다루는 이거는 주요 개념을 빠르게 정리하는 스피드의 개념강좌라는 거예요. 그리고 6평 이후에 공부를 시작하는 반수생 그리고 시간이 부족한 고3들 사실 고3들은 올해 특히 과탐 요즘에 말이 많아요. 구경수조차도 간신히 간신히 주요 강좌들만 수강을 하고 문제풀이 강좌는 아직도 시작하지 못한 고3들이 꽤 많다. 뭐 이런 소문도 들리고 하물며 탐구 같은 경우에는 개념강좌조차도 완강하지 못한 친구들이 꽤 많더라 라는 거예요. 다른 해에 비해서. 다 코로나 때문인 건데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매우 부족한 고3들은 어떻게 하겠냐. 어쨌든 탐구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맨날 우리가 킬러킬러 중킬러 중킬러하지만 모의고사 시험제 나오는 3, 4페이지의 어려운 문제만 틀리는 게 아니라 1, 2페이지의 기본 개념에 해당하는 기본 문제들도 엄청나게 많이 틀린다고. 그래서는 제대로 2등조차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고3들 빠르게 주요 개념을 정리한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병행해 가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강 대상은 사실은 완전히 백지 상태가 아니면 9평을 대비하기 위해 또는 수능을 대비하기에 속전속결이라는 이 스피드 개념 강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좌는 사이즈를 좀 줄이기 위해서 20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기존의 철두철미 개념 완성반의 교재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기존 수강생들은 책을 따로 사야될 필요가 없어. 20강. 그리고 핵심 개념과 올해 문제는 올해 최신 기출 문제 즉 3월, 4월, 6월 평가원 문제를 사용할 거예요. 너무 쉬운 문제들은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할 거예요. 주요 문항 위주로 해서 이건 꼭 설명을 해줘야겠다는 문항들을 설명을 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생명현상의 특성 문제를 내가 풀어줄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지. 그리고 수업의 내용에 있어서 교과서와 올해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3월, 4월, 6월 평가원까지를 반영을 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추가 자료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활용법은 기존 수강생들은 철두철미 개념 완성반의 개념서 그리고 부교재인 핵심 정리집을 활용할 수 있어. 새롭게 교재를 구입하는 건 아니야. 만약에 기존 수강생이 아닌데 나는 어느 정도 개념을 알고 있어. 그럼 이건 스피드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서를 추가로 꼭 구입할 필요는 없어. 내가 주로 판소 위주의 수업을 많이 할 거니까. 그리고 올해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최신 경향을 소개하려고 하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첨부 파일로 올해 최신 기출 문제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자료를 파일로 올려줄 거야. 그리고 항상 눈을 얘기하지만 탐구는 예습할 시간이 없어. 적어도 복습과 정리를 해야 한다. 수업 들은 거 그날, 수업 들은 날 그날 바로 본인이 본인 노트에 정리를 해봐. 물론 선생님의 핵심 정리집이나 선생님의 개념서를 활용하는 친구들은 뭐 다 있긴 하지. 근데 본인이 정리한 게 사실 제일 눈에 잘 들어오잖아. 그런 부분들을 내가 판소해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정리한 것들을 잘 꾸준히 누적해서 정리해라. 진짜 공부는 정리하는 거지. 듣는 건 아니야. 듣는 건 언젠가는 사라져. 그래서 꼭 정리하면서 수업을 들으라고.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할 때 여기 20강이잖아요. 그래서 부담을 갖지 않기 위해서 사실 저도 매주 동시에 여러 강좌를 찍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현장 강의도 꽤 많이 있는 편이에요. 온라인 강의도 꽤 많이 찍는 편이고. 그래서 매주 매주 서로 서로 부담이 가지 않게끔 9월 평가원 전까지 완강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부담 갖지 말고 매주 두 강씩 그냥 편하게 복습한다 생각하고 그냥 들으라는 거야. 그리고 정리해보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갖고 다루진 않을 거야. 이거 말 그대로 스피드 개념이니까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강좌는 따로 있잖아. 잡은기 시즌2 변형편. 그리고 뭐 평강기 추리든 교육청기 추리든 제가 다 완강을 해놨으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패스 시대니까 그 강좌들 알아서 골라서 딱딱 보시고 순수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속전속결은 핵심 개념과 올해 최신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경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하자. 여기까지 해서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 강좌에 대한 OT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